열차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서 철로 혹은 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탈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탈선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열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냥 아무길 탈수는 것이 아닙니다 KTX, 초고속 또 고성능 좋은 열차일수록 그 열차 가는 길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버스나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데나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있는데 차도 혹은 보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죠 비행기가 다니는 길, 항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학생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 탈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경찰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공무원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서양습담에 보면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잘 찾아야 또 가야 할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가야 할 길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습니다 연호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의심한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진리의 길이 되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될 주님이십니다 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보면 33절에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이 길 이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어떤 바리세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말이 지금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내 갈 길을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내 길을 계속 간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회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해로당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주변의 만류 그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를 향해 가셨습니다 31절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샌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를 떠나셔서 해로시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2절 33절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여기 여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앞절에 해로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나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우는 해로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해로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해로스를 해로스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로스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해로스 대왕의 아들 해로스 안디바스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갈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수는 분봉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한 것에 대해서 책마한 세례의 요한 칼로 목베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통치한 지역 가능한 한 좀 평온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소유의 혼란의 원이 된다고 한 것들 다 제거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소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해로스를 가리켜 여우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 그러면 세 가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것 두 번째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것 따라서 무가치하고 아무 쓸를 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여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여우에 대한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해로스를 가리켜서 여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여우 해로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 해로스에게 이렇게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라 33절 말씀이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손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손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를 주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계를 위하여 반복해서 많은 예언자들 보내셨고 또 사신들 보냈는데 그들을 다 죽인 도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신으로 보내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일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당연히 그게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에 보내신 바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흔들림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며 당신의 길을 힘써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하지 않습니까?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라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는 말 그대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번역이 뭐라고 하겠냐면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친다, 목적을 이룬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에 정착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신 후에 그 사역이 끝나는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가르쳐서 완전하여지리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저 제 다리를 보아놓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만 주시게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귀신다른 사람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셨는데 바로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치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루셨음을 도달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셔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형수에게 가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그게 바로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그냥 칼로 목 빼면 순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온갖 고통 다 당한 다음에 결국은 죽게 된 형벌입니다 그 형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개세마의 동사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결코 이 십자가 피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십자의 고통 아시면서도 십자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연문 12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헬라인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문 12장 23, 24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문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헬라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 이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당신 곧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하라 이렇게 권명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 죽게 되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우리 헬라 지역으로 와라 헬롯의 통치를 벗어난 이 지역으로 오면 앉아야 할까 아마 이런 식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헬라인들의 요청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입니다 밀알이 떨어져서 희생된다 바로 십자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춘명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대하다가 제3인에는 십자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통하여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게 바로 마귀가 유혹한 방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자가 되어지면 쉽게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경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자가 된 것도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배불리하게 하는 것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의하는 일입니다 육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혼까지 구원하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구원이 된 것이죠 육신을 구원하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 구원의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치기까지 온전히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로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시지만 인간은 배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띠에 숨었던 아담 하나님은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여전히 죄의 가운데 산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34절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몰여한 것이 몇 번이냐 그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어미 새가 새끼들을 둥지 속에 모아 보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어미 품을 떠나면 독수리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은 흉년이 들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탕자에게 사라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버지를 떠났다가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또 찾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비교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변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찾으십니다 인간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유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히틀 시대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연히 감옥에서 가진 고문들 혹독한 고문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그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결국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석방이 되었는데 자살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자기를 밀고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혹독한 고문 다 견뎌내었지만 자기의 아들, 가족의 배신은 견뎌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배신도 잘 견뎌내십니다 하나님 배반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극류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만 선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진이 오셨습니다 그리우를 권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몸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진구를 위하여 진구를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배반한 우리까지 구원하시게 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인내의 한계입니다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에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도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분명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진정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봤으면 안 된다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분명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거부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에게 이 말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후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시 만날 때는 주님을 찬송한 사람들만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계의 요저이라고 하는 요한몸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크리스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구절들 암탉을 그 날개에 풀듯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문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대속적인 죽음의 길 흔들림 없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외면하며 거역한 백성 때문에 그리 면하지 못할 심판과 무서운 재앙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 우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 날 심판과 파멸을 엄히 경고하신 모습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길을 가겠다 담대한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신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계속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미우의 가수 겸 배우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마이웨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유명한 그런 노래였죠 마이웨이 나의 길 그런 제목인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들을 계획했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소 하지만 더욱 훨씬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오 난 절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난 내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소 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왔네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소 나는 이 사람의 노래 가사처럼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했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걸어왔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속 하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께서는 사명 완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우리의 여운까지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 반드시 주님 계신 곳에 그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그 길 내 인생의 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걸어감으로 있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힘써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이오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모든 인류를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쳤습니다 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르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지만 암탉이 그 새끼들 날개 아래 모으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